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중국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자유로운 국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대두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외교육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당장 보복이 오니까 그걸 중국은 10분 활용 안 하겠습니까 미인계도 쓸 거고 돈도 여러 번 쓸 거고 향응도 쓸 거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요지 요지에 뭡니까 정치인들 다 붙잡아 놨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철도철미하게 친중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겠죠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몇십 년 그런 종류의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제 기대 수준은 훨씬 더 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틱톡은 모두 다 공작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IT 기업들은 모두 다 당과 국가에 협력해야 되는 거죠 이 여름 기사가 2023년 1월 12일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하는 해외는 온라인 탈중국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 할 수가 없으면 중국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중국 공상당에 유리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몽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죠 중국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중국 공상당에 제공하게 되면 비밀경차 행시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틱톡의 국내 MAU 월간 활성 이용자는 291만 명에 달한다 쇼핑 앱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MAU는 172만 명이다 틱톡은 이전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장을 받아왔다 당연히 여러분 한국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하겠죠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죠 중국 당국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21년때 아마 발효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자국 기업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한 개인정보라도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발효됐던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중국의 IT 기업들이 축적한 모든 정보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중국 공상당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앱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배쳐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바로 이번에 하원 청문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미국 상원 하원에서도 틱톡 사용금지에 초점을 맞춘 안티 소셜 ccp 법 안티 소셜 중국 공상당법이 발의된 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자유와 기본권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과 생명과 재산을 끊임없이 다른 세력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 틱톡과 관련된 지금 미국의 하원 청문회 같은 경우도 결국 보면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재산 등이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보완의식을 갖고 여러분들 주변 주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2021년 6월 14일 기사입니다 이 점에 중국 공상당이 합법적으로 IT 기업들의 정보 수집을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법을 마련해서 정보통신대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통제에 발을 거듭 붙었다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등 외국 기업까지 데이터 보안을 명분으로 내쉬어 통제하기 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1년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모든 과정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미국에서 틱톡 CEO가 미 하원 여러분 청문회 다 거짓말 안 겁니다 우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영향력으로 벗어나 있다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법을 2021년 또 9월 달에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이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9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중국 공상당은 수시로 여러분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오늘 라피스님의 틱톡은 흥미로운 영상으로 우선 낚시질을 해서 클릭하게 만들더군요 미국은 정부 지원에서 주의를 주던데 우리나라 지난 정권에서 항상 국내 뉴스와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틱톡하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죠 그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시민단체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지금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하고 교육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많이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배만 물으면 땡인 겁니다 물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9월 1일부터 2021년 또 9월부터 데이터 보안법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중국 당국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중국 정부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틱톡 문제가 그나마 이제 미국은 상하원들이 좀 수준도 있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창문회를 열고 또 창문회를 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별로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열 그런 어떤 지적 수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해봐야 뭐 내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나라가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마 이 방송 나가면 또 노란 딱지 안 붙일지 모르겠네요 희한하게 중국 관련된 콘텐츠는 다 또 노란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로운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두철미하게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의식 있는 사회시민단체들도 노력을 하고 또 저도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국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9월 무렵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보안법이 여러분들 관심이 될 때 그때 이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